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와 총회사나 아시아지역 노회 복구를 논의했습니다.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최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를 방문해 동남아 선교계획을 나누고 자카르타 한인교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는 지난 1973년 예장합동사나 GMS 선교사로 파송한 고 서만수 목사가 설립한 교회로 총회 소속 대표적인 해외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아울러 권순웅 총회장은 인도네시아 방문 중 자카르타 개혁교회에도 방문해 세계 선교를 위해 동역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권순웅